누가 보금 21장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의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보가 냈던 두 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과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국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오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이 나리라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 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나큰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하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온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끝밖에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왔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열둘 중 하나인 가르치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잘 점검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때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행의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세은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미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부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든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와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표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다할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이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더라 그리고 그 종이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몸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에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찌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하나님의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어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게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달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박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여 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10편 144편 내반석이신 요가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여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여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어? 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나턱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어? 어?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오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낼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군과 현악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천배 1만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넋거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호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도장하는 복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